. . 무조건 선이 없는데. 무조건 선이 있는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어 12시 1분 직전인데 12시 44분입니다 여러분들 추천이 26000개를 향해서 달래가오고 있는데요 한번씩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쉴드랑 좀 되네 이거면 카타큐 쉽겠어 야 놀아라 이제 추천 여러분들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어 쫄았잖아 씨발 아 쫄았잖아 씨발 왜 퀴 안 던져 씨발 솔킬은 안 따닌다 쫄기는 씨발 쫄았어 이 새키 존나 쫄았네 퀴 큐큐 아니야 이새끼야 누가 큐큐래 왜 퀴 왜 퀴 왜 퀴 기다려 봐봐 기다려 봐봐 처음 하잖아 간만에 아 씨발 왜 이렇게 힘들어 퀴 아 존나 힘들다 씨발 어우 존나 힘들어 씨발 아 씨발 집에 가자 이거 아 씨발 기폭발 했었는데 삼도리에다가 물량을 챙기자 기폭발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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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괜찮았어 얘들아?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지렸어? 형님 지림? 괜찮았어? 괜찮았어? 다음선 킬인데 이거? 괜찮았어? 아 시발새끼 손이 좋나 빠르네 아 이건 저세기 손이 빠르다 아 시발 킥뽑판 했는디 아 시발새끼 이건 저세기 좀 빠르네 오 이건 저리네 시발 오 이건 좋아 와 시발 저 민영 좀 경호치라도 먹고 가야되는데 킬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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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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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ation 칼와드 아 아 아 아 씨발 마우스 방향으로 무조건 나가네 이게 아 씨발 마우스 개미 마우스 개미 깃뻑발 거리가 이거밖에 안되는구나 깃뻑발 거리가 이거밖에 안돼 미안해 아 깃뻑발 거리가 이거밖에 안돼 미안해 궁금없어 저기 쫄지말자 아 씨X새끼 진짜 아 깃뻑발 미안 깃뻑발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 오케이 센스있어 아 깃뻑발 계속 느꼈는데 손이 안 늦은건가? 응 다 보고있어 지금 아 깃뻑발 빼자 둘 다 죽을거같아 망디커였구나 아 저거 뭐고써야되는데 아니 나 씨X 왜이렇게 많이 놓쳤냐 이런판을 너 뭐했냐 방금 야 아카타키 궁있어 이거 와봐 뭐하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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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자 중디 잘 보고있어라 가자 조심해야돼 아 씨X 나 뭐하냐 진짜 아 씨X 아니 씨X 나 뭐하냐 아니 나 뭐하냐 아 씨X 이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이래서 확실히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러면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직 가면 못잡았어 흠 하아 흠 쯧 쯧 bargain raz against 야투 처음할때는 비슷하긴 한데 많이 나왔잖아 라인 포켓 퀴있을게 아직 킬 안줬잖아 그래도 라인 좋다 저거까지 먹으면서 더틴빵까지 하는 여유를 모여줘야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컷탑이야다 집에가서 못보여지 모르겠는데 기폭벌 데미지도 AD따라가요? AD? 쓸지? 조심하자 라인먼트 좀 먹을게 왜? 왜 시발 체력없는거부터 이렇게 때리니? X같은 새키야 가자 가자 이번엔 기폭쿠 잡는다 이번엔 기폭쿠 잡는다 잡을 수 있을까? 풀 아꼈다 생각하자 어 풀패스는 다랬지 뭐 QPQ 아니야 이 새키야 야 방금 우리 기폭쿠가 더 낫지 않아? 야 일아 일아 와봐 리신도 있다잉 리신도 있어 리신 있어 리신 있어 리신 있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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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12시 1분쯤에 출연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티아메 가야돼 원래 티아메 야몽에나 티아메 히드라 가야돼요 헤르메스 가주면서 어... AP 두명 있구나 헤르메스 가주면서 헤르메스 가야지 안가? 그러면 가야지 아 기본 쿨감이 존나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유니 안가도 돼요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쓰레쉬까지 노다지각이다 이거 W킬 아아 아 3페이지 피없지 드림만 잡고 나올까? 들어갈까? 트롤같은데? 못잡을거같은데? 와 아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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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안 돼 안 돼 씨발 아니 벽을 씨발 아 아니 씨발 벽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씨발 속으로 3 2 1 들어간다 했는데 벽에다 부닥쳤는데 씨발 아 아 죄송합니다 벽에다 부닥쳐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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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우 아아 커타가 방금 많이 주져먹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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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퀸 연습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난 더티파밍이 많아 어? 카타리나무자 카타가 지금 존여 갔거든 지금 형 무서워가지고 퀵빨람이 죽일라고 이제부터 안 무서워 개새끼야 야 이래야 빨리 가봐 킬 나올 것 같아 저거 하는거 뭔게 간다 형 간다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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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이거 아닌데 진짜 아니 일단 아니 일단은 베인이 있었어 베인이 아니 아직 할만해 임마 나 헤리메스 가주고 헤리메스 아직 아니냐? 그럼 헤리메스 말고 아이온이야 아이온이야? 아이온 주문포 시작할게 주문포 시작할게 주포 갈게 주포 아 거기서 다 잡았어야 됐는데 어떻게든 진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진입해가지고 잭스부터 잡고 시작했어야 됐어 아직은 할만합니다 아직은 할만해 아직은 할만해 야 뭔들 참 왜이렇게 심하냐 이거 한번 잡자 저거 씨발 어 12시 남았는데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잡자 우리 인간적으로 얘들아 사람이잖아 쥐발라 제대로 좀 해봐 개새끼들아 야 왔어 왔어 잡을 수 있어 쥐발라니 쥐발라니 뒤질라고 그냥 잡아 빙닥새끼 이거 잡아 이건 잡아댄다 야 쥐발라 야 쥐바 에이 문 열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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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신 뒤에 리신 뒤에 리신 들어와 가타 조심해 카타 조심해 카타 조심해 일단 조심해 아 씨발 스킬 없는데 카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꽝 오케이 씨발 다 스미나 이씨 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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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워? 아니 ㅅㅂ 쿠키가 안싸워 너야? 아 뭘 죄송해 ㅅㅂ 죄송하게 따로있지 아니 뭐야 아니 뭐 죄송하게 따로있지 임마 아직게임이 이게 마냥 지금 리븐이 커버렸어 지금 리븐이 키리 머신 안생겼냐? 히데라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또 갔다 대네 애들 곧 왜이러냐 아아 아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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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닌거 같다 와아 들어갔더니 3명 있네 와아 이거 집중이 좀 해서 들어갔었는데 무슨 시발 들어갔더니 3명 있네 야 100명이 좀 잘하자 이건 리본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더니 다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아 나 이 쥐돌이 후비 시발 저게 학살 숨쉬 안찰려 다들 이거 이길 수 있어 아 베인이 너무 세대 무랑 특포잖아 어차피 잡을만해 어차피 비포발 맞으면 가는거야 안타 때 이길 수 있어 킬쯤 몇킬 먹었냐 5킬 성공에다 내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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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건 잡았다 그렇지 베인한테 완전 씨발 족발 했뻔했네 아 앗 모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가 먹으면 안 돼 인마 후빗 지금 새끼야 이 아 벽풀 씨발 지름 넌 씨발이야 지름 씨발이야 지름 씨발 아니 씨발이야 지름 좀 널 개 씨발 후빗 씨발하마 하아 존나에만 잡아당 후빗 후빗 두드기 비가 이거 아직 일만다고 일만 아직 하고 맛있겠다 чист instead 잡았다 퓰인을 돌렸어 꼭 키고 타조 왈 빠가 말이야 타조알 빠개발이야 아 벤 지금 난리났네 지금 오오 좋았다 이거 이거 좋았다 잡아 야 그레븐 씨발 벤 잡자 벤 잡자 씨발 아니 왜 씨발 아 이거 내 짓이다 진짜 아 나 플래시 전멸 하려고 했는데 진짜 씨발 아우 자 아이 씨발 플래시 전멸 하려고 했는데 씨발 전멸 기폭팔이 거기서 쓰면 씨발하마 아 나 이번팔 존나 엄돌리네 씨발 아니 씨발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그치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플래시 써서 전멸을 쓰지 아니 그 플래시를 써서 전멸을 쓰는게 아니라 플래시를 써서 기폭팔 이 대만 넣었으면 무조건 잡는거야 이 대만 넣었으면은 내 말 뭔지 알지 하아 좀 예스 지금 내가 진짜 간만에 했는데 배인 씨발 아주 그냥 어 어 물 만난 고기네 지금 아 씨 아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아 아니 극혐도 극혐이지만 씨발 아 사면 퇴근해 진짜 하아 존나 빡침 지금 아 아 아니 후빈 씨발 아 아 영화에 찍지 씨발 그렇지 하아 야수 배난새끼 나와 씨발 전팔에 야수활라 했는데 이번판 하아 이건 합판으로 친골 안한다 처음부터 다시 간다 좀 이따 야수활 세판 더 채우고 야수활 좀 잘해 이거보다 원인저우 이거보단 잘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븐 첫판이잖아요 그것좀만 이해해주시고 리븐 첫판이니까 야수활처럼 발전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븐까지 점령하겠습니다 야수활 위에서 리븐까지 점령하겠습니다 야수활 위에서 리븐까지 점령하겠습니다 야수활 위에서 이 형은 왜 맨날 난이도 최고의 제품 하는거지? 그러니까 하는거 아니냐아 지금 야수활랑 리븐 팔려고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야수활랑 리븐 팔려고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야 또 왔다 그분이 왔다 그분 그분 왔어 그분 왔어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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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굴러 야야야 씨발 온다 온다 오우 씨발 잡아 잡아 저 개새끼 포킹 야 일단 빼자 이거 배인 씨발 존나 센네 지금 아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지금 씨발 그렇지 배인 그분 씨발 존나 센네 씨발새끼 아 뭐 얼굴 저렴테만 도망가 줘야겠냐 아 뭐 얼굴 저렴테만 도망가 줘야겠냐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저거 처치였습니다 에니비야 입터는거 보소 보통 한타하면 정신없죠 내 스킬시리야 진드보리야 그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건 상대 스킬을 피하는 것입니다 씨발 너무 아주 그냥 씨발 하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클로 라위도 가야 라위도 아주 아주 씨발 보선생 나셨네 넌 좀 한번만 좀 끌어봐라 씨발새땡 때려라 좀 연수민 개새끼야 때려라 우빈 씨발하마 우빈 너라도 뒤져 이 씨발새끼야 둘 못 넘었다 잡았냐 저거 잡어 저거 잡어 들어간다 아 베인 잘하니 지금 누구 밀지 잘 알아 카이팅 15지네 야 죽자 있잖아 씨발 하아 씨발 아아 아아 존나 씨발 얼건 카이팅 씨발 아니 베인 얼건이니까 못달아가겠네 얼건 카이팅 씨발 와아 하아 미치겠네 이거야아 일단 다긴 가구 음 리브는 뭘 또 접어 지코스 씨발 내가 너보다 잘해 인마 지는 씨발 나비충주제 씨발 뭘 접어 이깨새끼야 지금 씨발 어? 어? 아 아 존나 빡친다 아 초반 분명히 출발에 좋았어 엄청 좋았어요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래 이게 스킬들이 언제 뭘 써야되고 이런걸 내가 손에 아직 안 익어서 그래 이해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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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지금 이 젠개 아이고 우리 미정인 밤샷대로 100개 고마워 미안해잉 미안하다잉 내 제대로 넌 진짜 하고 있어서 그래 원창렬이야 잡어 그렇지 바로가 시발 바로 너가 여러분들 좆도 못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카타 잡어 이루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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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수빈씨 내 쒸깠어 잭스 짜나 센텐데 잭스? 야 이거 아닌거 같애 내가보기엔 이거 아닌거같애여 내가보기엔 아닌거같애여 이거 내가보기엔 아닌거같애여 야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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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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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一下 뒤지어 잡아야되 이거 가루만 모아놔 야이 씨-발 가복이 씨발 으흐흫흑 여러분들 족도 못하지만 항상 보기...라인은 좋아 항상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야수도 어제부터 존나 처음부터 했는데 오늘 낮에 보시죠 하드킬이 몇번 하지 않았습니까? 늘긴 늘어요. 오늘 새벽부터 야수 두세판만 더 채우고 오늘 새벽부터 립은 제대로 갈테니까 화면 터치하시고 오늘 상단에 따봉 추천! 자 여러분들 특별선생님은 여러분들 립은 최고의 장인, 여러분들 FAKER를 초대 FAKER FAKER를 여러분 초대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새벽 3시부터 모셨으니까 기대해주시고 화면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추천이고 처음 오신분들 왼쪽 하다가 즐겨찾기 PC분들 왼쪽 하다가 추천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FAKER FAY YEE 한글 컵 Red Spark F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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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건베인이야 얼건베인 얼건에 얼망 얼망베인 그 만족이 없으면 날 생각하지 말자 나에게 야스오만 줬다면 나에게 야스오만 줬다면 미니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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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건베인니까 못따라가 애들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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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링 한번 봅시다 딜링 한번 보자 자 딜링 한번만 보결민 듀완님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씨발 일단 야스오만 마무리 치자 일단 야스오오오 열판 마무리 치자